바로 진주를 따라왔던 겁니다 도대체 2사람은 언제부터 어떻게 아는 사이일까요 분위기 좀 바꾸죠 1년전 날이 좋아서 날이 너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도깨비예요 도깨비인가요 데이트를 즐기는 2사람 지금 그녀는 그의 마음속으로 거나고 있다. 호승에게 그녀는 바로 첫사랑이었다 호승과 진주는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남이 된 상황 호승씨 부탁할게 남호씨한테 우리 사이 비밀로 좀 해줘 어? 그래 우리 사이 비밀로 해줄게 대신 남호랑 결혼하지마 야 남호 나름 친구야 앞으로 부부 동반 모임도 하고 그럴텐데 내가 그때마다 남호 옆에 있는 너를 봐야돼? 희연씨도 상처받을거야 괜찮아? 희연이는 모르게 하면 돼